안녕하세요. 정로학원의 수학과 김형국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고3 수험생들 오늘 시험을 치르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오늘 수학은 정말 어려웠죠. 고3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들어서 모의고사를 지금 두 번째 치르는 건데요. 3월 교육청에 비해서 오늘 치러진 시험은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난도 문항들이 3월에는 다소 쉽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3월에서는 고난도 문제가 그래프식을 제시해서 변수를 적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면 이번 시험은 전혀 그 함수 fx가 어떤 식을 제시해 주지 않고 추론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고요. 그거를 제외한 문항들은 다소 3월보다는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 중에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거고요. 그 외에 중,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그냥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을 말씀을 드리면 선택과목은 아시죠? 수능은 선택과목이 전범위인데 이번 시험은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선택과목의 시험 출제 범위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생을 했고 이미 지나간 시험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험 준비 계획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변별력을 기르는 것은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14, 15, 21, 22, 28, 30 이렇게 고난도 문제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화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열심히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으세요. 수학은 순수학문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한 파트에 대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수험생활 동안 열심히 해서 꼭 수능에 대박을 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